이만하게 딱 사야지 지금 아로마딜로 또 중요하지만 지금 어두워져서 빨리 가서 집 붙어져야죠 우리는 밤새 바닥에서 잘 수가 없어 아까 뱀 있고 거미 있는데 어떻게든 띄워야 되는데 지금 일단 가고 나서 내일 살펴보든가 해야겠네 자 회 떨어지니까 좀 빨리 가자 가자 보니깐 가재 보니깐 그게 중요합니다 좀 더 많이 불췄고 우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고마우리가 들어가고 이러면 아로마리 저처럼 나에게 오게 다 좀 하시 aquí 가만히 있어 위험하다고? 응 빨리 속도를 해서 가자 그쪽 그쪽 한 거야? 어 만지지도 말아야 돼 가자고 가자고 빨리 어두워지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 열매가 있는 것만 봤어? 들었어요 콩은 열매 못 봤어? 앞에서 한번 가면 했구나 열매가 아몬드 열매고 다 익혀가지고 부셔서 먹는 거라고 되게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잠깐만요 작가 여기 와보세요 이건 되게 위험한 놈인데 어떻게 하든지 뱀 중에서도 위험한 뱀이라고요 여기서? 빠져야 돼 스네크 멜로자 그리고 이건 베리스 여기 있는 베리스 그래서 이 베리스는 죽을 거예요 베리스는 그냥 베리스에서 흘러가고 흰 놈이야 어 흰 놈이야 오 아 아 아 아 머리가 크다 어 어 으 으 으 으 오 오 오 진짜 사납게 생겼다 와 진짜 턱이 강하게 생겼다 여기 보세요? 여기 고유가 잎을 연결된다. 깊이 박혀야겠다 깊이. 이 스네크. 10ft. 10ft. 가자. 나가자. 우리 여기 이거로. 상은답사를 외운 거야. 홍크섬으로 다시 가시죠. 뭐예요 이거. 앉아있지도 못하고. 고기섬으로 가겠습니다. 이게 한두 번이냐고 이게. 응 응 응 응. 한두 번이냐고. 잠시야. 잠시야. 자 다시 이거. 다시 이거. 자 가자. 여기 타임인데 너무 늦었다. 30분 있으면 헷떨어져. 실전 투입전. 제작진이 준비한 교육 코스를 모두 통과한 백만족. 하지만 급한 마음에. 혹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.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백만족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. 성공이다. 와. 성공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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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래도 시원하다. 고기만 해도. 와. 우와. 와. 와. 뭘 kotом하고 champions. 우리. 기가 많이OL. 여기. 가끔씩 올라오는 게. 그렇죠. 그러니까. 제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물이 불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. 건너는 저쪽으로 덮어줄까? 그러면은 여기 둘이...